언니는 감동받았잖아요 저번주에 우리가 1위 했을때 언니가 1위 수상수상을 제대로 못많은게 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지 너무 감탄이 나오는 언니는 처음에 진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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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이번에는 저희가 월세월. 다음 영상은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2권 1권 5권 1권 6권 2권 5권 2권 3권 4권 5권 5권 4권 5권 5권 6권 감사합니다. 네,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다시 다시. 우리 노래야? 그럼요. 저거 뭐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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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